오늘의 이템은 오렌지우대의 기본형 클립 튜너 OT32C입니다. 15,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번들로 제공될 만큼 안정적인 퀄리티와 무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저렴한 만큼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컴팩트하고 튜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에 어디든 쏙 넣어가지고 다니시기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튜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버튼도 하나밖에 없어서 조작성도 굉장히 단순하고 편합니다. 꾹 눌러주시면 튜너가 꺼지고요. 다시 꾹 눌러주시면 튜너가 켜집니다. 그리고 지금 크로마틱 모드로 되어 있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뀝니다. 기타, 베이스, 바이올린, 우클렐레, 크로마틱 다섯 가지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변화에 적응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크로마틱에 놓고 씁니다. 네, 튜닝 속도 빠른 편은 아니고요. 그냥 무난합니다. 정확도도 무난하네요. 네, 상당히 깔끔한 튜닝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바로바로 튜닝을 하실 수 있는 오렌지 모드의 기본형 클릭 튜너 OT32C 아주 저렴한 가격에 컴퓨터하고 예쁘고 잡기는 없는 저렴한 튜닝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티비였습니다. 미쳐, 알지 못한 이런 행동이 tz님의 hibern 좀 받은 지 smile 이어 뱅